안녕하세요. 대구 캠핑리버입니다. 토레스 차량이 입구되었고요. 토레스 차량에 애니 커스텀 가로바를 설치를 하고 트랩 오버랜드에서 나오는 270도 오닝을 설치하였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칠해보려는데 조금 특이한 부분이 마감 부분이 약간 튼튼하게 이중으로 한 번 더 덧대어져있어요. 이게 제임스 바로드 어닝이 좀 이렇게 느낌이거든요. 자 이렇게 거시고 반대쪽으로 거는 대로 갑니다. 뒤쪽으로 와서 걸면 돼요. 뭐 뒷바나 앞바나 편하신데 하시면 되고요. 가로바밑으로 해서 들어가서 좀 튼튼하게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리비너를 이용해서 걸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잡고 당기시면 됩니다. 뒤쪽을 먼저 당기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을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보면 안쪽에 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고리에 걸어주시고요. 당기시면 돼요. 앞바에 하신대로 겸 벗고 주시면 돼요. 앞바는 여기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치? 이 프레임이 이중으로 돼있어서 굉장히 튼튼해요. 여기 매달리지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수직으로 내려오는 펄대가 또 있습니다. 두 개. 세 개가 있네요. 폴대는 찍찍이 푸시고 내리시고요. 그리고 앞쪽에 하시고 이거 돌리시기만 하면 고정이 됩니다. 전부 다 해주셔야 돼요. 총 폴대가 총 세 군데 내장되어 있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별도로 있습니다. 트랩 오버랜드 보시면 모자도 들고 잡주머니 그리고 팩 스트랩 그리고 찝찍이 들고요. 그리고 LED가 들어있습니다. LED 하나 보여줄게요. 폴대는 이렇게 해서 제일 앞쪽에 하고 제일 뒤쪽에. 이거는 별도로 공봉되어 있습니다. 워닝에 붙어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꽂으시고 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LED는 찍찍이로 돼있어서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한 번만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떼딱붙였다 하실 필요 없고요. 끝에는 손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중으로 나오고요. 이 중간쯤에서는 한 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을 좀 더 튼튼하게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 이 뒤쪽에는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는 빗물이 중앙으로 보이지 않으라고 이렇게 높이 세워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중으로 마감이 아주 잘 돼있어요. 여기 이제 데미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아주 튼튼하게 원단을 한 개 더 발라놨고 측면에 심실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없는데요. 여기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원단을 원형으로 지금 덧떼 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구성이 좋은 원단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꽂으시고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LED 등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선을 가지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끝에는 USB 타입입니다. USB 타입. USB 타입. USB 타입. USB 타입. 그래서. USB 타입. 그래서. 요즘 하트는 리버2에 한번 꽂아 볼게요. 그러면. 여기. 손자. 버튼 누르면. 불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앞쪽에는 두 개를 또 별도로 연결하고요. 다른 파워뱅크에다가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끄시면 돼요. 손 길이가 한 2m 정도 되거든요. 여기 한 군데로 모아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봤구요. 이런 부분은 중간에. 빗물이 잘 빠지게 해가지고. 딱. 손으로 묶어서. 팩 다운 하시면 되구요. 안쪽에는 여기. 지퍼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월일. 측면 월일. 별도로 구매하시면. 월일. 하실 수 있습니다. 측면 지퍼도 있지만. 여기. 찍찍이가 있어서. 월에다가. 찍찍이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도. 아주. 좋구요. 트랩 오브랜더 로고가 이쁘게 되어 있고. 위싱을 보시면. 굉장히. 꼼꼼.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심실러도. 슬레이어 심실러라고 해서. 고텍스 방수 잠바 같은데. 안에 되어 있는. 그런. 삼겹으로 된. 심실러가. 꼼꼼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트랩 오브랜더. 200칩 더 운행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구 캠핑 리고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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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